자, 나와 이쪽으로 나오라고 우와 임마 지금부터 누르면 되는거잖아 아니, 누르고서 저기 밑에서 찍어야지 그렇지 와라 되게 쎄 괜찮아 안쎄 아빠 몸이 큰 날 비켜! 성형아 바꾸자! 반쪽으로 너무 무겁다 뒤로 가니까 내가 여기로 저기 옥주에 한가 다쳐 딜란 괜찮아? 딜란 앞에 잘 보고 가요 딜란 이리 어!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야돼